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전공지음 공사를 잘 구분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라. 공인은 자기 자리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타인의 기감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공사 구분을 잘 하는 것이다. 사람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니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은 공무원이나 교육자, 정치인과 기업인 등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도덕적 개념이다. 다변화된 사회일수록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것으로 이용하여 폐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본다. 그럼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일까? 사실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명확히 가리는 일은 매우 힘들다. 왜 그럴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 30년 지기인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은퇴 이후 우기투합하여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동업했다.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가게를 담보로 사전협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체를 빌려 써버렸다. 그로 인해 가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사체비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고심 끝에 친구는 자신의 인감을 위조하여 사체를 빌려 쓴 30년 지기이자 동업자를 고소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우정을 배반한 대가는 매우 컸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 당연히 사전협의도 없이 공동의 자산인 가게를 담보로 사체를 빌려 쓴 친구이다. 엄연히 두 사람은 공적인 동업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사적으로 사체를 빌리는데 이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범죄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이렇듯 친한 친구 사이에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조직이 큰 기업이나 공무원 관공소 등은 어떻겠는가? 모든 사람이 공적인 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환미화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직장 동료나 친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공적인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와 달리 공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고집을 부르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한다. 공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적인 부문을 배제한다. 그렇지 않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앞세워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는 공인들이 많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공인의 개념도 많이 표괄적으로 변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등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인, 연예인, 교수 이런 분들은 모두 공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공인의 자리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공인은 아니다. 진정한 공인은 정치인, 연예인, 교수 등이 자신의 자리에서 대중들의 기감이 되는 좋은 일을 하여 존중받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그의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의 공인들은 과연 그럴까? 얼마 전만 해도 유명한 연극인이 밑으로 인해 구속되고 노벨 문학사한 후보자까지 오른 저명한 문인이 평소에 읽어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이뤘다. 연예인 출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련의 사태들이 영속적으로 발생했다. 원인은 공인으로서 직교할 도덕성을 잊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은 자신의 논리를 고집부리면서 남에게 주입시키러 해서도 안 되며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만인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내 것이나 가족, 심지어 종교나 학연과 지연을 따져서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방문한다. 선생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공인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진정한 공인은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과거에는 부타와 예수, 공자와 소크라테스 등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아직 타의 기감이 되는 공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역설적인 의미이지만 자칭 공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을 자기 것이냐 주무르고 있는데 그들은 권력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공인이 되려면 항상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바른 정책을 펴야 하는데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은 자기 자리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타인의 기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인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은 내가 이런 강의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공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공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공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한국에는 진정한 공인이 없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는 선천시대의 공인이었던 부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가 전해주었던 진리를 그대로 인용할 뿐이다. 이제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후천시대를 진정으로 움직일 진짜 공인을 만나야 할 신 패러다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선천시대는 지금의 후천시대를 준비하는 한 가정일 뿐이다. 인류가 어느 날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도 조상들로부터 올바른 삶의 정보들을 물려받아서 이것을 토대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눈부신 과학 발전은 이로 냈으나 정작 인간 내면의 문제, 본성의 문제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과학과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가진 선함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핵과 마약이다. 핵은 인류를 단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며 마약은 인간을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계속 방치한다면 인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같은 후천시대에는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없애고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자가 하루빨리 나타나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성이 회복되려면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욕심을 지우고 인류를 다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개인이 사욕을 위해 공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을 쓴다면 그 자체가 인류를 파물로 이끄는 지름길이 하는 것이다. 만약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갑자기 정신이 돌아서 핵을 쏘아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핵전쟁에 빠져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류를 사랑하는 공인정신이다. 때문에 공인정신은 인류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출발이 바로 공사를 잘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은 철저한 공인정신을 가져야 한다.